私たちの名前は神本琴音で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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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私たちの名前は東京に住んでいるので 私たちの名前は神本琴音で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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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私たちの名前を向くと 私たちの名前を向くと 私たちの名前に住んでいるので 私たちを向くとして… 私たちの名前は神本琴音です もっと… ちょうのではないので もっと… 私もとても外しません 勉強してます 제가 겁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어서 혼자 노는 것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특히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엄청 기대돼요 아 신기하다 아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여기도 있다 괜찮은데요 이 층이 여기 그 나왔던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 여기는 잠을 자는 곳 제가 한국말로 뭐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여기 제 한국말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아 근데 괜찮다 이게 무두둥이라고 해요 이거 이거 엄청 예뻐 내면 내면으로 사나 아니 침대가 4개 있는데 4명인가 여기서 사는 사람이노니 카메라를 볼 때마다 인사하네 아 진짜 너무 궁금해 와 어떡해 나 진짜 궁금해 와 대박 나도 갈래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아 많이 무거워 아 많이 무거워 아 많이 무거워 어 무거워 구석 어떻게 된 거지 아 진짜 나도 너무 BUYM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이제 앉아도 되는 건가 앉을게요 저 앉을게요 아 저기 komen ㅋ 하! 오케이. 빨리 다른 사람도 와주셨으면 좋겠다. 트리프레스 코토네 님의 도쿄하우스 입주를 환영합니다. 우와. 저는 수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코토네 님은 트리프레스의 열한 번째 에세이자 도쿄하우스에 입주한 첫 번째 에세인데요. 네.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, 너무 좋아요.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그런데 도쿄하우스에 윤서연 님이랑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코토네 님의 트리프레스 합류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도쿄하우스에 윤서연 님이랑 똑같은 역할을 무슨 수아 mechanism 타락하시죠? 재밌었어요 또 다른 거 갖고 있어. Peng에서 пой pros을 향한 순환을 축하합니다. french發然后 코토네 님은 도쿄하우스의 첫 번째 입주 에세으로서 당분간 혼자 지내게 되는데요. 서울에 있는 에세 중 친해지고 싶은 에세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저는 혜리님이랑 친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샌리오 크로미를 좋아하는데 크로미 좋아하시잖아요 혜리님도 그리고 좀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혜리님이 있는 것 같아서 저랑 맞을 것 같아서 친해지고 싶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애쓰가 있나요? 혜연 언니? 혜연 언니 당구멘트가 되네요 당구멘트야 빨리 만나요 저희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새로운 입주자 아 개인 좋다네 크로미 나도 앞으로 크로미 좋아야겠다 혜연 언니 포토네님 트리플 S의 열한 번째 S로서 한 발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? 네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먹고 왔습니다 여기에 그럼 앞으로 코토네님이 지내실 빵을 직접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갈까? 일단 다시 보자 다시 봐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아 전 상관없는데 진짜? 아 근데 어렵다 생각보다 아 어떡해 너무 어려운 네 이제 제 방을 골랐고 어떤 방을 걸은지는 지금 확인하세요 잠시 후 아 뭐 뭐였죠? 잠시 후 오케이 제가 어떤 방을 걸은지는 지금 지금 잠시 후 잠시 후 제가 어떤 방을 걸은지는 잠시 후 확인하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제가 산리오 캐릭터 크로미 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가 크로미 구출을 많이 가져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나 어떡하지? 오케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저는 저는 이 남색? 남색 침대가 있는 이 방을 걸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짐대를 쓰겠습니다 아 아 잘 부탁해 오늘 여기서 잔다 이 박스 안에 뭐가 뭐냐면 그 스킨케어 모션이나 지분크림이나 그런 거 다 넣어서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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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아마 제일 넣을 거예요 이거 때문에 이거 이게 제일 넣은 거 같아요 엄청 넣어 어 끝 끝 아 진짜 언제 볼 하나? 몇 달 뒤에 볼 거 같은데? 언제 볼 수 있을까? 우리 4월인가? 빨리 보고싶어 할까 이따 저희 그 나경언니랑 저랑 그거 살리고 싶은데 나중에 가요 응 좋아요 박스 너무 잘 받고 포톤에 환영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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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계시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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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뭐